이런 표현이 있죠 육각형 아이돌, 확신의 allrounder 아마 다 이분을 위해 만들어진 수식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솔로 아티스트로 오뚝 선 유아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스티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오마이걸의 유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카메라도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마이걸 유아구요 이번에 솔로 미니 2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활동 막바지지만 오늘 특별히 웬디선배님 배로 영스트리트에 놀러왔습니다 갑자기 급부담감이 아 감사드립니다 이 웬디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시잖아요 방송에서는 그래도 오며가며 진짜 많이 맞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5028님께서 유아와 웬디님의 만남이라니 신기하네요 두 분이 같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내가 이렇게 따로 지금 이렇게 대화를 오래 나누는 것도 처음인거 같아요 처음인거 같아요 눈 이렇게 오랫동안 맞은거에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되게 자주 만났는데 내적 친밀감이 되게 있어요 네 내적 친밀감인데 그래서 되게 자주 봤는데 대화는 오래 나누니까 조금 더 어색한 느낌 뭔지 아세요?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전 되게 뭔가 편합니다 근데 전 되게 뭔가 편합니다 죄송합니다 흫흫흘 들어온 같은 rhett 흫흫 아니 나는 너무 자주 봤었어 sogen 맞아 왜냐하면 또 슬기랑도 엄청 uku 봐 썼으니까 네 네 친하고 하다보니까 더 그런것 같아요 우리 이은유님께서 블루옷 입었으니까 오늘은 인간 체리가 아닌 인간 블루베리인가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유아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오시고 이 블루 착장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님이 엄청 뿌듯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씨는 뭐든 약간 안 어울리는 색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톤 이런 걸 잘 모르긴 하지만 되게 색깔 잘 받으신다고 어떤 색이든 근데 유아씨도 저도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런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 아 죄송합니다. 칭찬가복. 네 죄송합니다. 지난 4월에 오마이걸 분들이 영세에 나와주셨었는데 그때 유아씨도 못 나오셨고 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유아씨가 첫 솔로 앨범 이후로 2년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하셨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은 지난주 일요일에 끝이 났지만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영스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 봐서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에 소연언니 라디오에 나오시고 생방 끝나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때 맞췄던 거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활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죠. 네. 이번 활동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 활동 끝나고 회사에서 저희 스탭분들이랑 매니저님들이랑 모두 다 같이 회식을 했거든요. 아 회식 필요하죠. 근데 또 이렇게 회식을 또 시켜주시니까 또 너무너무 좋았고 집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먹고 쉬어야죠. 정말 영화 보고 만화 보고 정말 3일 동안 밖으로 나가자고 지금 오랜만에 외출입니다. 아 1월 이후에 첫 외출. 아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많세. 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아 열심히 한 만큼 지금 휴식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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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열심히 달린 만큼 또 쉬어줘야 한다. 그래야지 다음을 또 할 수 있다. 또 춘전을 하니까. 맞아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이 활동은 끝났지만 유아씨 두 번째 미니앨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앨범 제목이 Selfish.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Selfish는요. 우선 되게 다채로운 여러 스타일의 곡들이 좀 들어있는 앨범이고요.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떠실지. 아 완벽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도 Selfish인데 이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되게 우유부단한 상대와의 불확실한 관계에 대해서 노래한 곡인데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원추백이 굉장히 원추백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후크송입니다. 듣기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해요. 그리고 뭔가 뒤에 깔린 음악들이나 그게 뭔가 되게 화려하다거나 무겁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에너지가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유아씨가 혹시 코러스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셨나요? 네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좀 그런 게 뒤에 깔린 음악들이 뭔가 많이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코러스도 뭔가 중간중간에 잘 들리고 해서 가볍게 되게 잘 즐길 수 있게 감사해요.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이 Selfish를 처음 듣자마자 확신이 들었다 운명처럼 다가왔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졌나요? 저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뭔가 인생이 사실은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니까 내가 맘대로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됐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해보면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숲의 아이 첫 번째 솔로곡 숲의 아이도 그때 딱 맞게 선물처럼 왔던 곡이라면 이번에 Selfish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순간 평소와 다름없는 삶 안에서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타이틀곡으로 결정이 되고 이걸로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갔던 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는 운명이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편이에요. 긍정의 끝판왕 같은데요? 왜냐면 긍정적이지 않으면 어차피 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하루가 불행하게 가면 제가 너무 제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도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오늘 한 번 웃어본다. 약간.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와 많이 배워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현님 뒤에 깔리는 코러스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 곡이 만약에 음이 베이스나 이런 게 엄청 세거나 했었으면 이 코러스가 붙였을 텐데 맞아요. 가벼워서 이 유아씨의 보컬들이 좀 더 코러스나 이렇게 잘 틀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코러스를 한 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깔린 소리들이 다 너무 잘 들려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타이틀곡이 유아씨랑 찰떡까지 잘 맞아서 그런지 뮤직비디오도 발표한 지 이틀 조금 지나자마자 조회수 천만에 돌파하고 얼마 전에 음악방송에서 1위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뮤비 조회수가 2400만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위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은 정말 1위 할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고 그냥 그래서 상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쁨, 슬픔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그냥 무의 상태. 그냥 나는 오늘의 무대를 열정적으로 잘 마친다가 저희 하루의 목표였고 근데 어? 맞다 나 1위 후보였지? 이렇게 하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 1위다 했는데 갑자기 승희가 저희 멤버 승희가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어? 뭔가 얼떨떨하면서 이게 무엇이지? 약간 뭔가 외계에 있는 것처럼 상황 판단이 잘 안되고 굉장히 어? 어? 약간 어? 약간 이거 막 물음표? 물음표의 심정이었어요. 네네네네네네네. 아니 우리 승희씨가 앵커몰드에 붕어빵을 들고 올라오셨더라구요. 네 맞아요. 이게 약속했던 공연 내가 제가 쓰는 건가요? 셀피쉬다 보니까 뭔가 좀 회사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다 묻고 싶다 그래서 셀피쉬! 그래서 아 그럼 붕어빵! 요즘 붕어빵이 그 배달앱에서 1등이더라구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붕어빵을 들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승희가 붕어빵을 들고 올라오더라구요. 오오오오 놀랬어요 완전. 와오오오 다 승희씨가 다 계획을 하고 또 들고 와주셨네요. 아 계획이 있었었나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다시 한 번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아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자문자 50번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이은유님께서 셀피쉬 라이브로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아씨가 우리 영수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네 타이틀곡 셀피쉬는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면 아닙니다. 네. 유아씨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셀피쉬 준비 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 볼게요. 네. 유아씨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셀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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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코اد 스토리 recovery 속에 담긴 나의 맘이 네 심이 바닥나고 있잖니 기도해 엄청 unselfish 가면 날 갖고 흔들어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Girl want you go go I want you babe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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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it 너흘밤이 본 나의 눈빛 영국같이 달아나고 있잖니 혹시 너도 사랑이면 빨리 나의 입술을 닫아줘 I want you bad I want you I want you bad I want you I want you bad I want you Girl want you go go I want you bad I want you Girl want you go go 어쩌다 싫다 아닌 정말 모르겠습 모른다고 해 어쩌다 싫다 아닌 정말 모르겠습 모른다고 해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UFC Selfish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이레경님께서 이게 라이브라고 해 대박 라이브입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이게 라이브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라이브에요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노래를 불러봤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활동이 딱 끝나면 저는 하루를 매일매일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활동이 끝나면 빠이 보내주거든요 열심히 산 만큼 쉬어줘야 되니까 열심히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오랜만에 마주하고 이 친구랑 오랜만이었어 3일 동안 잘 지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근데도 이게 너무 열심히 활동했었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게 몸이 반응을 하고 목이 반응을 하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 같지 않은 라이브 뭔지 알죠? 감사합니다 음원 같은 라이브 있잖아요 우리 류건하님께서 6월 라이브 들을 때마다 진짜 놀랍니다 쉬는 3일 동안 음원만 먹다 온 거 아니죠? 이게 그냥 몸과 목이 반 맞아요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거죠 맞아요 노래는 어! 바로 이렇게 와 진짜 우리 서주영님께서 점점점점점 근데 이걸 좀 점 점 점으로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좀 점 점 점 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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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부분 너무 중독성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유아씨가 영어로 노래를 부를 때 진짜 톤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I want you babe, I want you. 이것도 거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영어를 낼 때 톤이 진짜 매력이 있어서 오 감사합니다. 뭔가 나중에 노래를 또 내실 때 잉글리시 버션도 하나 내주시면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국말 낼 때 톤도 너무 예쁘지만 영어 낼 때 톤이 진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영어를 살짝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지금 충분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진짜 뭔가 되게 오 잉글리시 버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진짜 한번. 해외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뭔가 잉글리시 버전 한번 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뭔가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아니 진짜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발음들이 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계속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더. 아 전 선배님이 옆에서 이렇게 봐주시는데 더 긴장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보지 말 걸 그랬라. 아니요. 왜냐면 워낙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전에 그 시상식 갔을 때 선배님 솔로 하셨을 때 저희가 붙여서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도 저희 땐 부담스러우셨겠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세연님께서 셀피쉬 유아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이고 무대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행복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는 게 너무 보여요. 저는 노래할 때 재미가 없으면 제가 너무 경직이 돼서 오히려 약간 거기에 딱 로그인 하듯이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게 그 과정에서 쑥 들어가면 되게 즐기게 되는 것 같고 못 들어가면 망합니다. 노래 라이브를 되게 망해요. 그래서 집중을 탁 하고 로그인 딱 하고 셀피쉬 안녕 이번에 지금 또 끝내고 유아씨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되게 매력적인 아마 예감상인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저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약간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서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갈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유아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신기한 게 이번에 본 수록곡 중에 두 곡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하셨어요. 네. 레일로와 멜로디 네. 보통 수록곡 뮤비까지 촬영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게 어떻게 찍게 된 건가요? 되게 또 이것도 갑작스럽게 뮤직비디오를 찍게 된 거였는데 앨범을 쭉 녹음을 하고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들었는데 수록곡을 너무 좋게 들어주신 거예요. 타이틀감처럼 너무 좋다. 확 꽂힌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뮤비를 찍어야 된다. 라면서 갑자기 스페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두 가지의 뮤비를 하루 만에 그래서 콘티도 없었고 사실은 아 그래요? 너무 급하게 가서 막 처음에는 비행기 좌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좌석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콘티도 없는데 감독님이 하루 전날에 이제 어디서 촬영할지도 도착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현지인 분들과 관광객분들 계신 데서 촬영을 한 거죠.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 촬영 프레임 안에는 안 보이지만 바로 옆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와 대박이다. 그래서 바로 콘티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냥 가서 현장에서 박치기 하듯이 바로 가서 찍고 하루에 두 곡 찍고 그냥 하루에 두 곡을 그냥 다 찍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옷도 자실하실 보면 많이 없어요. 옷도 많이 없고 그냥 그 분위기와 스페인의 감성과 느낌 그냥 그냥 해외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립싱크 하면서 뾰장 연기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돼서 그걸 몰랐나? 너무 좋았는데 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가끔은 몸이 가는 대로 부딪히고 하다 보면 잘 끝나 있는구나 라는 걸 가서 그렇게 급하게 가서 찍은 건데 또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던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났을 때 해외 느낌만 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또 야외에서 찍고 그런 게 햇빛 때 느낌이나 건물 맞아요. 이 사람이 뭐 한 번만 찍어도 됩니다. 원샷 원킹 뭐 표정과 얘기 다 했는데 뭐 맞아요. 둘이 다 했는데 뭐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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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지 너무 완벽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유아씨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멋지게 나왔다. 우리 유아씨 뮤직비디오 너티브로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유아씨가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자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유아씨의 레일로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달콤한 불장난 철없던 내 맘 새파른 불장 눈부신 내변 샘솟는 질투 넘치던 애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꽉찬 육각형 아이돌 확신의 어라운드 아티스트 솔로로 들어 온 오마이걸의 유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최경원님 이번에 나온 수록곡 중에 Blood Moon을 원테이크로 녹음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또 살짝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원테이크로 한 번에 녹음된 거를 이제 앨범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원테이크로 녹음을 계속 진행하길 원했었어요. 왜냐면 그 느낌? 네. 왜 컨셉도 다 있었고 그래서 몰입을 하고 연기를 정말 해야되지 녹음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녹음을 끊지 않고 원테이크로 틀리더라도 계속 가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곧있죠. 왜냐면 또 원테이크로 계속 가야지 내가 이 노래를 어디서든 부르든 나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할 때 이렇게 원테이크로 쭉 불러놓으면은 끊어 끊어 갈 때는 훨씬 좋으니까 원테이크로 한 30테이크 이상 넘게 따고 부족한 부분만 따로 따고 이렇게 해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나온 봤어요 라이브 한 거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마주해서 그런가 봐요. 원테이크로 하는 연습을 해서 최경원님께서 혹시 이번 앨범 수록곡 모두 원테이크로 했나요? 수록곡 녹음할 때 어땠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또 한 부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셨고 다른 앨범 다른 수록곡도 거의 전체적으로 수록곡들을 다 이렇게 녹음을 했었어요. 제가 노래를 할 때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컨셉이 다 있잖아요. 감정선이라던가. 그래서 이게 역할극이면 그 극에 몰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연구를 해가서 녹음실 안에 앉아서 그거를 완벽하게 그냥 입고 노래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테이크로 가게 되니까 안 끊으시더라고요. 또 그걸 잘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에 이제 어? 왜 안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감정선이 너무 좋아서 이 감정선대로 쭉 가다가 부족한 부분만 따자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수록곡들을 이렇게 녹음했었던 것 같아요. 와 유아씨가 또 얼마? 진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많이 연습을 해가셨나 보다.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제 노래를 듣고 행복했다면 저는 1등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행복하고 내가 왜 오마이걸 유아 그리고 솔로 가수 유아로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받는 느낌? 그래서 너무 즐거워해 주시고 들어주실 때 그 감정의 역할에 몰입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멋있다.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눠 나눠서 되게 유아씨 되게 멋있는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5641님께서 활동기간 중에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나요? 활동 끝나고 회식할 때 뭐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제가 식단을 하지는 않는데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또 주식에 많아서 죽을 위주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텐션을 100으로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소화가 안 돼서 뭔가 몸이 이렇게 좀 뚝딱 이렇게 되면 무대를 더 잘 할 수 있는데 50점짜리 무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죽으로 탄수화물 챙겨서 에너지원을 좀 내고 소화를 잘 내게끔 해서 죽을 위주로 막 먹었어요. 일부러. 스스로를 위해서. 활동 끝나고 회식할 때는 치킨 치킨 파티 하셨구나. 좋습니다. 치킨. 어떤 종류의 치킨 좋아하세요? 간장, 후라이드? 저는 그 허니. 허니. 참 좋아합니다. 허니 너무 좋아요. 허니 좋아하세요. 되게 유아씨 이런 거 좋아하시네.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아까 행복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쉬었다고 하셨을 때. 정말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잘 충전하고 왔습니다. 유아씨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유아씨 이번 앨범 제목이자 타이틀곡 제목이 selfish. 이기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내 매력, so selfish.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만의 장점. 세상 혼자 사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넘쳐나는 매력이 뭔지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짤문자 50원 기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유아씨가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 랩이면 랩, 비주얼까지 모든 매력이 다 뛰어나서 육각형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네. 스스로 생각해도 인정. 네. 인정. 네. 이 한소연님께서 진짜 육각형 All Round 아티스트는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유아씨와 마이크 온 켜졌을 때 대화할 때도 있지만 마이크가 꺼지고 광고 나갈 때 노래 나갈 때도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이 좋은 마인드도 필요하고 유아씨가 데뷔를 하고 난 동안 지금까지 이 시간동안 단단해지는 과정들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걸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말해주셔가지고 원래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맞아요. 빌드업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스스로. 네. 그래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도 느껴져요. 그냥. 그래서 아 진짜 단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하구나. 저는 선배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요? 저는 선배님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슬기 언니한테도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근데 선배님 이렇게 또 얘기해주시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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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말씀해주세요. 너무 너무 기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저는 라디오 하면서 진짜 좋은 점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네. 우리 유아씨 같은 분을 만나 뵈면은 저는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왜요? 그냥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유 선배님 너무 잘생겼어. 특히나 뭔가 제가 상태가 안 좋거나 뭔가 요새 뭔가 이렇게 약간 슬럼프처럼 약간 슬럼프나 뭔가 힘든 시기인데 이런 분을 만나 뵈면은 그래 내가 이랬었지 어 이랬었는데 왜 그랬지? 다시 정신 차려야지 이런 계기가 돼서 저는 오늘 유아씨를 만나 뵌게 뭔가 나의 터닝포인트 중에 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약간 놀람의 놀람의 순간이 계속 진짜 유아씨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우리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유아씨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이건 정말 최고다 찢었다 하는게 있다면 많겠지만 약간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이런 다양하게 다 얘기해주세요. 어 일단은 어 저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에게 사랑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표현은 표현하는 거 하나는 와 정말 잘한다.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한테 사랑 표현을 하고 애정 표현한다는 게 뭐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저는 너무너무 그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 너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하루 아침에 기도를 하고 와요. 아 오늘도 하루 이렇게 저에게 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분들을 맞이하면 진짜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곁에 계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하게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말해줘요. 오늘 너무너무 옷이 잘 어울려요. 오늘 너무 좋다. 너랑 있어서 너무 좋다. 아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약간 뭐야 심쿵 할텐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또 익숙하게 생각해 주시는데 익숙하게 생각해 주시는데 근데 또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좋은 말들은 언제나 들어도 좋고 언제나 감동받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진짜요. 저는 반대로 제가 이제 감정기복이 또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주변에서 제가 감정기복이 있을 때 예전에는 컨트롤을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딱 가지면서 아 그렇죠 컨트롤을 하게 컨트롤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과정을 이제 알아주시니까 그 안에서 배려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니까 네 그럼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감동을 받고 감동받고 힐링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저도 잘해야지 그냥 결과를 잘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지금 이 순간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저도 주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유아씨한테 밥 오케이 여기까지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완수 여러분들 이기적일 정도로 넘쳐나는 장점들이 뭔지 계속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77 짤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저는 무료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아씨의 Blood Moon 유아씨의 Blood Moon 이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완수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매력 포인트 하나씩 만나볼까요? 읽어주실래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어색함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어색하고 이 모든 공기가 어색하고 뭔지 알죠?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 모르고 근데 그걸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본인이 한마디 더 하고 웃음을 주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고마운 사람이죠. 너무 곁에 있으면 너무 감사한 사람.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8141님 저는 그 누구보다 주어진 일이나 시험 과제들을 하기 싫어해서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직전에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크레데들 1등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와 주위 사람들이 너는 항상 다 하기 싫어하면서 왜 과제 같은 거 나면 1등이냐 하면서 자꾸 뭐라고 하네요. 이런 저 너무 이기적인가요? Selfish라고 So selfish 와 진짜 멋있다 와 이거 뭐야? 얄밉기도 한데 되게 멋있네요. 타고난 건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되게 여유 여유가 있는 건가?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멋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아 대단하시다. 부럽다. 또 우리 배주환님. 배주환님께서 저는 여자인데 키가 172이에요. 와우. 어릴 땐 큰 키가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요즘엔 비율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핏이 다르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전 너무 부러워요. 저도요. 네. 진짜. 제가 원래.. 키가 크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제가 원래 키 작.. 약간.. 키.. 키 작은 거 가지고 제가 저 키 작은 거 좋아요 라고 항상 라디오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그건 부럽습니다. 사실은 부럽고 선배님도 너무 핏이 좋으셔서 그거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깔창 넣어요. 뒤에.. 저도 깔창 넣어요. 깔창 넣어야 돼요. 깔창. 뒤에 저렇게 사복도 너무 이쁘시고 선배님. 이게 진짜.. 신발 정말 큰 사이즈 신어야 되고요. 깔창 때문에. 발등이 아파요. 발등이. 저도 알아요. 그리고 바지를 타면 엄청 돈이 아까워요. 밑단을 엄청 잘라봐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키가 크시면 맞아요. 바지도 안 잘라도 되고 핏이 딱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키 큰 분들의 비율인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옷핏이 일단.. 맞아요. 옷핏이 달라요.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도 그렇고 아 맞아.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하아진건님. 저는 길을 아주 잘 찾아가는 편입니다. 저에게 지도앱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 진짜 부러워요. 저는 완벽하게 앱이 있어도 잘 못 보는 사람이어서 핸드폰.. 그러니까 기계랑 되게 사이가 안 좋고 근데 기계가 없어도 길을 잘 못 찾아서 너무 부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유아씨가 주변 분들한테 기 물어보면 다 알려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냥.. 저 죄송한데 이거 어디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직접 안내까지 해주실 것 같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길 되게 잘 차시는 분. 맞아요. 감각이 있으신 분들. 방향감 그게 좋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또 1032님 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아님의 팬으로서 사랑 표현을 정말 잘하는 게 제 매력입니다. 유아님한테 긍정 마인드를 보고 배워서 더욱 시너지가 커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진짜 신기하게 가수분들과 가수분들의 팬분들이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너무 느끼고 있어요. 저도. 팬분들이 제가 쓰는 말투나 표현들을 어느 순간에 그런 소통 창구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 어머 어떻게 나 너무 감동이고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뭔가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끼쳤구나. 그러면서 그 팬분들에게 제가 되려 힐링을 받고 책임감도 더 느껴지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은유씨.. 누구.. 우리 1032님. 1032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합들 최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기적인 장점들을 만나봤고요. 유아씨한테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이은유님. 유아님 컨디션 좋아보여서 제가 다 좋아요. 오늘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나요? TMI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오 저의 TMI에요. 오늘 별거 없었는데 정말 느지막하게 샵에 가서 샵 선생님들이 이제 제 또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샵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오니까 기분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져 있었고 또 오랜만에 회사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직원분들 만나면서 그 활동 어땠는지 프리뷰 또 프리뷰라 그러나요 이런거? 그런것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푹 쉬셨다가 또 다시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또 너무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너무 좋아요. 지금 유아씨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다 좋아지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pulp이gran은 머리가 뭔가 pozorn다는 autobi장난 V navigableIE expensive When I spend so many more of this energy in black lives 문자로 조정원입니다. 아주 따뜻한 성 더 포근한 네 말투에는 없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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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유아씨에게 온 문자들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중용님 셀피쉬 활동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번에 팬들에게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했던 스타일링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뭔지 궁금해요.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다 포함해서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컨셉 하나하나 마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다 정말 고심해서 그거에 맞게끔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마다 컨셉이 있었어서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다 좋았어요. 다 예뻐서? 저는 막 그릴즈 같은 것도 처음 껴봤는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좀 오마이걸인데 참 이랬거든요. 근데 어? 괜찮을지도? 하면서 도전도 해보고 근데 그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귀엽게도 그릴즈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고 도전이었고 그냥 이번 스타일링이 제가 안 해봤던 느낌이었어서 오히려 그런 무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활동 끝날 때쯤에 알겠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다 맘에 들고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한번 도전적인 걸 또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다 어떤 스타일링이든 뭐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 이번에 진짜 다 잘 어울렸습니다.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새로운 컨셉? 저는 또 운명처럼 기다리고 싶어요. 왜냐면 무엇인가를 작정을 하고 뭔가 이게 와주고 준비를 안 하다 보다. 네. 그런 것보다 이 친구가 저한테 왔을 때 그때 순간 들어오는 그런 좋은 말람의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번뜩하는 게 딱 왔을 때 시너지가 바라라.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 과정이. 근데 어떤 컨셉이든 다 흡수해서 다 좋게 표현을 해내주실 것 같아요. 유아 씨는. 진짜. 진짜. 이번에도 다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에. 또 우리 6286님께서는 음방 모두 응원갖던 미라클이에요. 1위 했을 때 제 생일이었는데 샤샤가 상 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제게 더 특별했던 생일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1위 다시 한번 축하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제가 음악 방송할 때 매번 올출석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너무너무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생일날 상 받은 건 이런 6286님께서 또 응원해주셔서 강의한 거였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잊지 못할 하루가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얼떨떨한 하루였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약간 매집 같은 하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매집컬 했어요. 굉장히. 6286님 생일이셨으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서로가 서로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됐네요. 축하해요. 아 유아씨. 벌써 만남의 해피니스가 맞을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시간이 정말 호루룩 지나간 것 같은데 수다만 떨다간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이번에 활동하면서 라디오를 정말 많이 했지만 또 웬디 선배님을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랑 쿵짝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사적인 대화도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선배님이랑 그냥 활동의 마무리를 정말 값지게 한 느낌이에요. 선배님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말씀 뭐야.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일단 유아씨랑 얘기하면서 저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진짜. 응원할게요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유아씨가 하는 모든 활동도 잘 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유아씨 보내드리면서 유아씨의 멜로디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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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